충청북도와 오창에 유치한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 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진행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 구축 사업은 BC가 0.78, 타당성 종합평가를 뜻하는 AHP가 기준선인 0.5를 웃도는 0.724로 산출됐습니다. 사업비는 당초보다 474억 원 증액된 1조 454억 원으로 결정됐으며 2027년 시 운전을 목표로 빔 라인 10기를 시작으로 최대 40기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